kf-21 전투기 32차 슈퍼크루징 비행 2륙 주한 폴란드 대사의 초대박 발언 kf-21 전투기 유럽 공급 최우선 과제 폴란드의 20조가 넘는 수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우리 방위산업의 성과가 눈부신데요 이제 다음 주자는 첫 비행에 이어서 오늘은 바퀴를 접고 나는 두번째 시험비행에도 성공한 kf-21 전투기입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의 스텔스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4세대 전투기들과의 경쟁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지난 19일 세계 최대 에어쇼가 한창이던 영국 판보로에서도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본격 개발 6년여 만에 첫 비행을 성공시킨 속도에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마틴 발처 독일 방산업체 직원 f-35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와 한국산 f-50과 같은 소형 경공격기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매우 현대적인 전투기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유일한 전투기여서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 정치적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쓰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프랑스의 라팔이 200대나 팔렸을 정도 이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의 4세대 전투기가 kf-21위 수출 경쟁 상대입니다 새 기종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외형에선 kf-21이 다른 두 전투기에 비해 1m 정도 길고 폭도 더 넓은 대형입니다 엔진 최대 추력은 유로파이터가 가장 세고 최대 속도도 kf-21은 마아 1.8로 다소 뒤집니다 무장 탑재량에서도 유로파이터와 라팔이 kf-21보 다 앞섭니다 하지만 kf-21은 레이더에 덜 감지되는 형태이고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가능한 설계란 강점이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 기존에 있는 4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습니다 차세대급 전투기 이상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kf-21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기에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는 최신형이 장착됐고 최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것도 강점입니다 문제는 대당 가격과 유지비 미국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kf-21은 경쟁 기종들보다 1.200억원 싼 수준인 850억원 정도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걸로 예측됐는데 최종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입니다 김재한 월간항공 편집장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4.5세대나 4세대보다 훨씬 많이 드니까 운영 유지비 때문에 구매 못하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kf-21이 본격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 ai 기술이 들어간 6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2. kf-21이 진척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장관 폴란드 차기 전투기 사업은 f-35와 kf-21이 경쟁 영국과 독일 및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구성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에 폴란드에 산업협력을 제시하며 폴란드의 타이푼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janes는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이 판보로 에어쇼에서 폴란드의 타이푼 프로그램 참가를 호소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타이푼 전투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과 폴란드 산업계의 제조 참가를 보증했다 고 보도했으며 2024년으로 예정된 f-35a 인도 때와 같은 시점에 폴란드는 최신 타이푼을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서 f-35a 32대를 2024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fa-52대와 fa-50 블록 2036대를 합쳐 총 48대를 조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도입은 폴란드 공군 전력의 강화를 위한 마지막 조각이 아니면 향후 f-35a 추가 조달이나 f-15의 신규 조달도 검토 중이며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위 작업 진척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폴란드는 아직까지 다수의 전투기를 조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에 대규모 장비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이유를 현지 미디어에 밝혔으며 그 중에서 kf-21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국내에서 보도가 안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질문 한국과 무기 거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거래입니다 이미 같은 유형의 무기를 서방 세계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왜 서방에서 추가 조달이 아닌 한국과의 거래를 선택한 것입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장비 조달을 최대한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고 무기의 성능과 납기 속도 및 폴란드 산업계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하며 한국과 합의한 내용에는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다른 기업들은 단기간에 한국과 같은 양의 무기를 공급할 수도 산업계와의 협력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방산업계는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폴란드 방산업계의 부흥은 장기적인 과제지만 현재 폴란드의 안보 상황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 질문 이번 한국과의 계약에는 폴란드 기업이 제조에 관여하거나 권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K2와 K9 및 FAO식 계약은 납기를 최대한 단축한 후 매우 폭넓은 산업협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2의 조달은 2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최초로 연내의 180대의 K2를 도입하고 2단계로 도입하는 800대 이상의 KEPL은 기술 이전을 통해 2026년부터 폴란드 내에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이어 올해 도입된 K2도 2026년부터 KEPL로의 업그레이드를 폴란드 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 차량이나 가교장비 등의 장비도 한국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이들 장비들도 폴란드의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K9의 조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KRAB 자주포의 수량을 메우기 위해 K9 48대를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후 폴란드제 부품을 채택하여 폴란드 내에서 제조되는 K9 PLA 600대 이상을 발주할 예정인데 주목할 것은 K9과 K9 PLA는 처음부터 폴란드제 통신 시스템과 전투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K2와 KEPL도 처음부터 폴란드제 통신 시스템과 M1 Abrams와 호환되는 전투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O 10도 기술 이전을 통해 정비 거점을 폴란드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폴란드 산업계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폴란드에는 KRAB 자주포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 K9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KRAB은 효과적인 전투를 선보였고 폴란드군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도 HSWA 60대의 KRAB를 발주했는데 이를 모두 납품하려면 2026년까지 소요될 예정입니다 HSW 위 제조속도가 더 높아지면 KRAB을 더 발주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보병 전투차인 보르숙과 폴란드 산 RWS를 통합한 로소마크 양산을 준비 중이며 여기에 다른 전차도 개발을 진행 중이어서 KRAB 자주포에 조속한 증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K9을 도입한다고 해서 KRAB 자주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군 안에서 KRAB은 K9과 공존하여 최종적으로 양자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K9과 K9PL 위 납기는 언제쯤입니까? 폴란드군은 크랩과 K9, K9PL 3종을 동시 운용하는 것입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폴란드군이 앞으로 운용하는 자주포는 KRAB와 K9PL 두 종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슛 앤드 스쿠트, 사격 후 이동, 위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에 K9A2에 채택된 자동장전 장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자 질문 10년 전 차기 훈련기 선정에서 T-50은 M3-46에 패했는데 왜 FA-50을 경전투기로 도입한 것입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FA-50이 도입은 현역 공군 조종사들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FA-50은 F-16을 기반으로 한 소형 멀티롤끼이며 폴란드 공군이 가진 인프라와 통합할 수 있어 기존에 보유한 장비와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블럭 20에서는 최신 기술이 통합되기 때문에 전투 임무와 훈련 임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50이 운용 비용은 F-16보다 몇 배 저렴하고 훈련 효율도 매우 높지만 안타깝게도 M3-46이 훈련 효율은 너무 나쁩니다 기자 질문 FA-50 대신 F-16이 추가 조달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납기가 빠른 것은 좋지만 새로운 항공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미국과 협의했으나 F-16이 납기는 크게 늦춰질 전망입니다 바로 인해 추락하거나 러시아 공급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E-29 아수-22을 언제 납기가 될지 모르는 F-16으로 대체할 여유가 없으며 게다가 FA-50은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기체 자체도 F-16과 매우 비슷해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질문 AMRAAM을 장착할 수 있는 블락-2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폴란드가 도입하는 FA-50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 FA-50은 48대를 조달할 것이며 12대는 2023년 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기체는 폴란드 공군의 요청을 기반으로 구성된 기체이며 블락-20이 규격입니다 더욱이 한국 측과의 합의에 따라 2026년까지 정비 거점이 폴란내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폴란드는 한국에서 도입한 FA-50위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A-50 도입은 폴란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조각이 아니면 향후 F-35A 추가 조달이나 F-15의 신규 조달도 검토 중이며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위 개발 진척 상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에 전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마도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폴란드의 전투기 수요를 겨냥해 타이푼 도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F-35A 위 추가 도입은 미국에 제안한 오프셋이 FA-35A 공급망에 참여를 원하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FA-35A 프로그램 출자국이 아닌 핀란드에는 공급망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F-35A 이외의 선택을 검토할지도 모릅니다 전투기 도입에 대한 각 나라들의 판단은 무엇을 희생하든 스텔스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성능과 산업계의 메리트의 균형을 우선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전투기 도입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이 폴란드에 관심을 끌만한 제안을 한다면 폴란드의 전투기 수요는 F-35A와 F-15 및 KF-21과 타이푼의 싸움으로 발전해도 이상하지 않고 꽤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폴란드의 분배 예정이었던 340억 유로 약 45조원 위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란드는 이 자금을 한국에서 도입할 방위장비의 대부분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유럽 국가들, 특히 유료 자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대야하는 독일로서는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근 폴란드의 타이푼 제안 외에도 레오파드 이 전차를 독일 육군과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가 독일의 제안을 일축할 가능성이 높으며 타이푼 전투기 도입도 폴란드 공군이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 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폴란드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